여기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이 질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. 먼저 소속을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질의응답하기 전에 요청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. 분명히 당대표가 참석을 하는 기자간담회로 알고 물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에 관한 거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당대표님한테 지의할 만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질의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대표님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되겠는지 요청을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. 당대표님과 관련된 그런 현안이 계속 소다지고 있고 또 우리는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없어서 아닙니다. 저희는 오늘 경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. 그래서 경제의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당을 대표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.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당대표님과 관련된 그런 현안이 계속 소다지고 있고 소고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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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